반갑습니다. 윤리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자 올해 치러졌던 3월학평? 3월학평이라고 해야 되겠죠. 치러지긴 4월에 치러졌지만 명칭은 3월학평이니까 3월학평 생활과 윤리에 대해서 해설할 거예요. 근데 정답률을 분석하거나 오답률을 분석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역대급으로 긴장감 없이 치러진 시험이잖아.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시간을 재고 학교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집에서 문제 풀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야 채점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구글의 설문지 조사 방식을 이용해서 조사 솔루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적어내는 거라며 그래서 내가 역대급으로 만점자 많이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긴장된 상태에서 제한적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집에서 구글 풀고 한참 쉬었다 수학 풀고 그 다음에 뭐 사탐을 언제 다 풀지 모르겠어. 오늘 국어영어 수학 풀었으니까 사탐은 내일 풀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어렵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볼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 개정된 교과 과정이 적용되는지 그 다음에 개정된 교과 과정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사상가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상가들은 누군지 이 정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접근해 보는 게 좋겠죠.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는 기존의 틀 그대로입니다. 자 윤리학의 구분이죠.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 보통 얘는 A라는 윤리학의 입장에서 B라는 윤리학의 입장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얘기하지만 비판의 논리는 뭐가 와야 돼? 간과한다, 경시한다, 무시한다 등의 비판의 논리, 비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만약에 간과한다, 경시한다, 무시한다에 정답이 없다면 이제 강조한다, 중시한다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주로 기본의 기존의 기초 문제에서 간과한다, 경시한다, 무시한다에 정답이 있는 거고 뭘 무시하겠어요? A의 입장을 무시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윤리학은 선과학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럼 A는 윤리학의 목표를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윤리학의 목표라는 건 무슨 윤리학이죠? 잘 알고 있잖아. 이런 윤리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자 개념의 의미를 분석한다. 두 번째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도덕적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인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 무슨 윤리학이에요? 메타윤리학이죠.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뭐뭐라고 생각한다. 뭘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어요? 도덕 원리의 중요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지. 자 1번 선택지. 도덕적 명제는 진위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간과한다. 얘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 매력적 오답인데. 2번 윤리 문제를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해야 됨을 간과한다. 그러니까 윤리 문제는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윤리 문제에 대한 가치 개입적 접근을 추구하겠죠. 가치 판단을 위한 도덕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 도덕 규범은 바로 뭐예요? 도덕 원리잖아.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죠. 4번 도덕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학문의 목표임을 강조한다. 도덕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학문의 목표라는 건 기술윤리야. 현실에서 일어나는 도덕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됨을 강조한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도덕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건 실천윤리학, 응용윤리학이잖아요. 자, 도덕적 명제는 진위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간과한다는데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도 도덕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 이게 좀 애매한 선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윤리학에서는 도덕적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따질 수 있는 거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도덕적 명제는 진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할까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다고 얘기할까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